혼자 산다는 의미는 싱글이나 독신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떠올리시거나 고독사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적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기보다는 학교에서조차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취급받았습니다. 혼자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남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뜻입니다. 친구들과 단절하고 배우자와 헤어지고 공동체에서 고립된 채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왁자지껄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가 주는 편안함, 행복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그렇게 혼자가 좋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럿이 모이면 자신의 뜻이나 마음과는 달라도 대세를 따라줘야 하고 또 그것이 단체 생활을 잘하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토론을 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내야 하지만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거죠. 분위기를 깰 수 없어 대세에 맞춰주지만 사실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능률과 효율성이 이 뼛속까지 자리 잡은 우리 한민족은 함께 모여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메뉴를 통일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죠. 단체로 식당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각자 입맛에 맞게 따로 시킬 수가 없다는 게 참 힘듭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개인으로 존중받기보다는 드저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늘 줄을 맞춰 걸어야 했죠. 개성이라는 말은 먼 나라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만큼 유행해 민감한 나라도 없습니다. 특정 상표에 가방이 유행이라면 그 가방을 다 들어줘야 하고 가을 트렌치코트가 유행이라면 모두가 트렌치코트를 사서 입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 말이죠. 나이 들어서까지 관리와 통제, 능률과 효율성만을 앞세우는 무리해서 벗어나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무리를 벗어나 혼자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 입맛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매 페이스에 맞게 길을 걸으며 주위 풍경도 살피는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좋다고 합니다.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리해서 나와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내면이 보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자신의 꿈과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자신의 꿈과 행복을 찾고 추구하고 누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수많은 운동 경기 중에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지만 인생은 축구와 같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라톤은 정말 고독한 운동 경기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달려간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자식들도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배우자도 내 인생을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좀 외롭고 차갑게 느껴지긴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누가 내 인생을 위해서 길을 내주고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 인생의 길을 내준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따라가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혼자 생각하고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밀고 나갈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늙어간다 해도 욕망과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발목 잡히고 배우자의 꿈을 따라 원치도 않은 곳에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누군가 대신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루어야 하죠. 우리의 꿈이 어떤 이에게는 순진하고 우습고 어쩌면 하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것이죠. 또 다른 이가 꾸는 꿈은 우리에게는 버겁고 어렵고 너무 거창해 보여서 그 사람에게는 어울릴지 몰라도 우리가 갖기에는 허황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도 각자의 몫이고 꿈을 향해 나가는 것도 각자의 몫입니다. 소망했던 꿈을 이뤄내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결단해서 자신만의 의지와 페이스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다른 이의 꿈을 위해 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여야 하는 이유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끝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혼자가 사회와의 인연을 끊고 독거노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고유한 자신만의 즐거움과 기쁨, 자유로움,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즐기는 독립적인 사람이 여럿이 함께 모여서도 잘 지내게 됩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혼자 있어도 안 되고 같이 있어도 남에게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 혼자여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우리 모두 떨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나이를 멋지게 먹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